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것은 선관위가 어떻게 개입했느냐 언제 개입했느냐 어떻게 개입했느냐 얼마나 훔쳤느냐 이게 여러분들 밝혀지는데 크게 역할을 한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런 간이 크면은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가짜 사전투표율을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간이 커진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언론에다가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발표한 사전투표율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7.55%를 뻥튀기하고 37,771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은 거죠. 가장 대표 사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어떤 규칙을 사용했는가를 추적해보니까 결국은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사전투표장에 두 명이 올 때마다 가짜 사전투표율을 한 장씩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밝혀지게 된 겁니다. 몇 장마다 한 장을 넣을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모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열 명이 올 때마다 한 장 11분의 1 사전투표장에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두 명이 올 때마다 한 장 3분의 1씩 여러분들 가짜를 이렇게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반드시 7.5%로 부풀려야 그래야 호떡장수가 반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3만 7,771표가 있어야 집어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해서 사전투표를 올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에 이게 2016년을 기준해서 100으로 하게 되면 2020년 총선에 여러분들 당일 투표는 85.4로 줄이고 관외 사전투표는 174.9로 늘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271.2로 늘린 겁니다. 이게 모든 기준점이 2016년 총선입니다. 총선을 2016년 총선을 100으로 해가지고 당일은 줄이고 관외는 여러분들 뻥튀기하고 관내는 뻥튀기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이유가 호떡장수가 호떡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 수 없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하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제이아 h님께서 특별히 주면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2020년 총선에서는 2016년보다도 2016년 100을 기준으로 해서 당일은 줄이고 90.5로 관외는 늘리고 157.1로 관외는 267.1로 늘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관외에서 157, 267로 늘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유령 사전투표자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쑤셔 넣는 겁니다. 호떡장수가 반죽을 만들면 반죽이 반드시 위조 투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자면 이 제이아 h님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것은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총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2020년 총선 이 그래프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제 전문가로 저만큼 하실 수 있겠죠. 나만큼 설명하실 수 있겠죠. 이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뻥뛰기해야 소개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였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올라간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그 대신에 이제 당일 투표율은 낮춘 거죠. 이거 지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거는 이러면 2022년 대선입니다. 이때는 더 무자비하게 한 겁니다. 당일은 90위로 100에서 90위로 만들고 줄이고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100에서 227로 관내 사전투표는 369로 만들어가지고 이 227 369가 다 100을 넣은 거 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위조 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쑤셔 넣어주는 거죠. 진짜 몇 장당 한 장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 밝혀진 겁니다. 어느 놈이 했는가만 못 밝힌 겁니다. 호떡 장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끈하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관심은 그러면 4월 10일 총선 호떡 장사들이 얼마나 이런 장사를 열심히 할까 그게 관심인 거죠. 지금 예상은 이거보다 더 화끈하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대선보다 더 화끈한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니까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당일은 100에서 83으로 줄이고 관내는 100에서 240으로 늘리고 관내는 363으로 늘리고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 조사해보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몇 표를 여러분들 쑤셔 넣은 겁니까? 240만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240만 표를 집어넣어도 윤 후보가 24만 7077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이거는 개인적인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누구나 이름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역대 선거의 후보별 득표소 자료를 다 받아가 분석한 겁니다. 손도 안 댔습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한 겁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최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어마어마하죠. 관내 사전표표 늘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경남 경북 최종 경기 강원 기준점은 2016년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2022년 이게 잘못됐네요.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입니다. 한 번 보시죠. 예 서울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훨씬 더 이런 조작을 심하게 한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와 거의 여러분들이 200 한 60 70이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300 한 50까지 늘린 거죠. 서울을 관내 사전투표를 2020년 총선에 선인 여러분들 2016 기준으로 약 260 70인데 관내 사전투표가 2022년 대통령 선거는 35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수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더 화끈하게 했다는 거죠. 역대 선거를 갈 때마다 사전투표를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뭐 한눈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숫자가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것은 그냥 가공을 전혀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자료를 받은 다음에 jih님께서 그냥 전체 100%에서 당일과 사전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계산해 가지고 2016년 기준으로 환산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는 호떡장사가 하고 갔다는 거죠. 호떡장수는 호떡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늘리거나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죽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반죽이 바로 위조사전투표자수입니다. 위조사전투표자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율을 모르게 다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의 아래자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세계사의 아래세야.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의 아래세야.